다양한 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여행 방람회, 2024 올드트래블이 개최됐습니다. 이데일리와 코엑스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관광 상품과 기술을 접목한 여행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려 여행 트렌드를 주도하는 트래블 테크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관광 스타트업, 벤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어제 개막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방람회는 내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